조만간 억제기 한번 발동시켜야 되겠다. 억제기. 킹킬 한번 할게요. 이해해주세요. 조만간 억제기 한번 발동해야 되겠다. 법적 킹킬 이해해주시는 거죠? 킹법적 킹킬 진짜 할게. 이거 밖에 없어. 할게. 이번에는 만약에 빼면은 이번에는 빼면은 아, 쏘 입 친했네요. 잘가. 자, 저는 쏠거 다 썼습니다. 1초정 미사일밖에 안 남았어요. 굿잡 굿잡 아, 이거 데칼에도 좀 이쁜거 주면 좋을건데 데칼에도 이쁜거 안주면 역시 저도 이번에도 조금 전반처럼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냥 지우 끝까지 쫓아가야 되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거. 쓰기 편하다는게 기동이겠죠. 레이더하고 기동 레이더 저끼 앞에 짝대기가 저끼 가령 방향표시였네요. 네, 방향표시. 밑으로 되어있으면 내 쪽으로 다가오는거고 위로 되어있으면 멀어지는거고 아, 저게 뭔가 있다. 아, 그래서 왼쪽이면 옆으로 되어있으면 왼쪽으로 턴하는거고 그래서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오면 턴해서 나한테 오는거고 왼쪽에 도구대 도대에 와요? 네 저한테 암람쌔고 단제로 두 발씩 싸놨어요. 한 발 싸놨어요. 일단 네, 한 발 싸놨어요. 아, 그래서 딴마리는 완전 뒤돌아서 뺐거든요. 네 안 빼는 놈 하나 그 놈한테 ER이 어떤 미사일인지 한번 알려주겠어. 난 아니야 이리와 Ni 맞았다 내거라도 맞아 저기 저, 저도 이번판에도 저 멀리 가는 데 있잖아요. 저 안드로미닷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네, 승님이 말하는 그 각도라고 좀 알 것 같아요. 암남 멀리서 올라올 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벗겨내는? 드디어 알아버린 거야. 그것까지 알아버린 거야. 승님 큰일 났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버렸답니다. 어쩌죠? 조만간 억제기 한번 발동시켜야 되겠다. 억제기. 조만간 억제기 한번 발동해야 되겠다. 억제기 이해해주시는 거죠? 킹법적 탱킬. 진짜 할게. 이거 밖에 없어. 이번에는 만약에 빼면 이번에는 빼면 공격적 탱킬. 공격적 탱킬. 공격적 탱킬. 아, 수 17했네요. 너. 잘가. 자, 저는 쏠 거 다 썼습니다. 1초정 미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암남. 애마남. 예전. 할꺼 다 할꺼용. 공격적 탱킬. 적에서는 레이더. 안재라고요. 뭐뭐, 웨이똥은 안 설명되네? 업일요일은 안 설명되네? 호기좀 문제. 뭐, 어, 진짜? 레이더. 러시아사는 여기다 아직 적 많이 남아있는데 적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이를 밀면 어떡해 소련은 스팟에 있는 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 좋아요 내가 찾아서 하는 거 보다 말을 살려줘 팡님 뒤에 쫓고 있어요 승님이 일단 노리고 있는데 자 팡님 가셨다 억제기 발동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하더니 역시 한번 헛발질 하는구나 승님 괜찮아요 그게 가고 있긴 한데 뭐가 많은데 많은데 오지마세요 그대로 공항가세요 그 방향이 공항방향이야 그 방향이 공항방향이라니까 나도 거기 공항 가고 싶어 하필 그 방향이 공항방향이네 누가 쑤욱 한번 쓰러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다 아 이거다 위 잘 갑니다 승님 위 아 이거 이걸 못 줘봐 미라지옵니다 오른쪽 미사일 가 미사일 가요 네 나 쏴나 쏴야되는데 싸야 잡는데 이제 두 마리는 잡을 각이었는데 아아 진짜 잡았나 두 마리 잡았나 승님이 마지막 덕이라가지고 아마 승님 해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남은 적 두 대밖에 안 남았어 승님한테 비록 이제 눈먼사양꼬이 왔지만 이 정도야 뭐 승님을 초감각으로 하하하하 미라지 미라주가 감이 옵니다 어디 미카 들고 있는 애가 함남으로 보내버리세요 함남 없어 함남이 없어요 기한해서 이제 보급받고 무장이 없으면 이제 남은 적 두 대밖에 없어 별게 없어요 착륙해서 제이스를 해가지고 눈먼사양꼬 저한테 보내고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숫자 켜고 잡고 끝났네 벌써 그림 그려졌다 이게 옛날에는 좀 더 많이 갔다가 돌아왔으면 이번에 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암남 서면 멀리서 그냥 던지면 되니까 그런거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형님 보세요 그냥 툭툭 던지잖아 그게 맞는데 엘칠칠은 그렇게 못하니까 암남석기는 그게 문제인거죠 엘칠칠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되는 기사일지요 어 왔다 왔다 김한채 으으으으으으으 Merci 오 됐다 자 이러면 밑으로 지나가서 상승하면서 뒤따라돌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속도를 줄여야 돼. 속도를. 속도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 오케이 됐다 됐다. 오 이거 싸워 엠가인가? 너 빨리 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가까이. 지금 쏘면 킬인데. 지금 쏘면 딱인데. 딱 뒤잡아. 오케이 됐다. 막 침 뱉어 침. 침 탁. 킬 들어오지 않았나요? 안 맞았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제 하나 안 왔는데. 아 이러면 연료탱크 버리지 말고. 골박했네. 나는 것도 장난하네. 이륙만 했을 뿐인데. 혹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저는 곧 올리고 있어서 지금 못 봐요. 어 이거 보이는데. 전방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 레이더를 못 믿겠기 때문에. 너는 뭐냐. 고고도에.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애 제가 찝어놓을게요. 제일 왼쪽에. 고고도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애. 걔한테는 한발 제가 견제 해놓겠어요.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파일럿이 기체를 못 믿어. 응. 그래야죠. 항상 의심해야지. 제대로네. 꼭 하나 있어요. 일단 한발 사놨습니다. R 출체를 벌써 써요. 견제. 그리고 ER 들어가는 거죠. 본체는 이제 가는 거죠. ER입니다만. 힐하면 ER입니다만 외쳐야지. 아 근데 뭘 날라온다. 아. 조심하세요. 어. 고도에서 내려. 그래서. 아. 아. 살려고 빼고 있습니다. 살려고. 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뺐어요. 응. 응. 주이고사. 이 아리입니다만 하며 치려고 했더만. 안되네. 암랍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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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죽었어. 죽었어. 왼쪽에 하나 더 있어. 아예. 아예. 쐈어. 손 대지마 내 거야. 에. 먹으려고 한 거지 지금. 내 거야. 아 맛있게 먹었다. 스읍.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애가 반응을 못했어. 하하하. 역시 사람을 하는 일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스읍.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야. 예, 죽고 사는 거는. 일단 햇빛 이동하겠습니다. 뭐 날라옵니다. 햇빛 이동. 어, 피했다. 턴 할 때는 앱번 꾸고 턴 하는 거 추천합니다. 얘가 블랙아웃, 그러니까 출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너무 잘 보여요. 고도에 2, 3마리 더 있거든. 앱번 꾸고도 이르쳐, 보시오. 미라지? 이거 왜 못 잡냐. 잡으라고. 오케이, 됐다. 일단 해줘. 혹시 모르니까 한 발 더 좀 매넙시다. 아, 미카. 그러니까 됐을 거라 생각하고 뺐어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반겨서 하는 게 맞았다. 아니, 러시아 수 27 SM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PD 헤드온으로 라곤 하고, 강제 라곤 하고 쏘고 라곤 풀고 그래요. 어차피 그래. 김한체도 몇 개 안 되는데 왜 자동 투사하는 거야? 끄다. 아, 그래도 얘는 그런 미사일 방향 보이니까 피하겠네요. 누가 쏜지도 구별되고. 모르죠, 누가 쏜지도. 아, 그리고 구별되어. 나한테 쏜 거는 미사일 방향이 보여요. 아, 방향은 보이는데 누가 쏜지는 모르잖아. 기차는 안 보이죠. 아고나한테 쏘면 안 뜨는데, 그냥 미사일 날라오는 거 보고 그냥 피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차는 안 보이잖아, 기차는. 마이 더블유는 있는데, 그 얼 더블 여름 구성이네요. 그러니까, 칵빛을 보면 알잖아요. 아,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와아. 아날로그. 어거지로 이제, 암남석기만 속에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 고고도에 하나 있습니다. 39kg. 고고도에 두대 보입니다. 전제구한데. 전제구한데. 그냥 옛날거에요. 옛날거. 개량이 아니라. 그냥 옛날거 쓰는거지. 계속 들어올려나. 자, 쏴. 쏴한거였거든요. 피하겠어. 경쟁이 vari고. gewicks 정성이네요. 암남석기 한 발. 이제 견제 용으로 한 발 쏴. 어, 맞췄다. 뭐야. 뭐야, 이거. 에리엄. 아 그냥 견제로 툭 던졌는데, 아 이걸 맞아주네. 두번 다시 암남석기를 무시하지 마라. 하하 접어라 씨그리펜 아닌가? 왜 죽지 이제 맞추고도 내가 쟤가 왜 맞았는지 신기하다 내가 맞췄는데 쟤 왜 맞았지? 큰사람도 신기해하네 그니까 뭐 유튜브 보거나 라면 먹고 있었나? 아니 서로서로 해돈 하는 상황이였어요 서로 싸우고 있었어 이거 안잡아지나 저 F-16 철학중이예요? 저 옆에 있는거 멀어지나요? 뭐참 뭐야 이래 팽 이동하나 저 광고대에 오는거야? 멀어지는거야? 오다 말다 이런거 같은데 아고니송이 쐈어요 뭘 어 맞았나 안맞았나? 김한채단제 오케이 쟤 근데 쟤 나한테 죽겠는데 ER이라 안타깝지만 ER이야 심지어 ET도 있는데 IT에서 올거야 무관순 오케이 잡았죠 ER이라 아휴 살려주세요 아휴 아 진짜 미사일 날라오면 알람 울리니까 그건 좋네 흐흐흐흐흐 저 귀환합니다 한 대 맞아서 아휴 점점 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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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았다 자, 꺼내줘 ET 끝내줘 아, 승리 뭐하세요 여기서 하나 남았나? 아직 2대나 남았는데? 아, 그래? 아, 죽었고 한 대 남았네 아, 고난의 손 같은데요? 아, 저 고난의 손 아, 재밌다 이건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이 티 한 발 있거든요 이런 거 딱 이 티 각이잖아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구름이 짜증나네 안남이면 잡았다 에이, 진짜 수 27 지금 세대가 쫓아가고 있는데 쏘미 아군한테 갈까봐 아, 잡았는데 잡았어 아무것도 못했어 이사히 피가 다 끝났어 오케이 에이, 저 지금 기아타에 죽은 거거든요 응 암남석회를 두 발을 피했는데 R23을 못 피했어 R23은 쉽지 않죠 각이 안좋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 27 SM 근데 RWR은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하겠어 자세히